먼저 홈코너 더블리스 복싱클럽 소속 32세 신장 185cm 체중 75.65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파이터 허 추 이어서 추코너 대전 변교선 복싱클럽 소속 18세 신장 181cm 체중 75.5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파이터 오 유 진 유명경기의 주심은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 이 시합은 꼭 시킨 사람 귀장기에 진행됩니다 양성수 버티 승부로 넘불로 주의해주시고 프레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허주 화이팅 화이팅 상호수 Cabio 지금부터 승파로 바이러니 버티 들어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바로 가야지!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진이야! 바로 나가! 다름이! 다름이! 파이팅! 오른쪽! 오른쪽! 파이팅! 진이야! 왼쪽만 가봐! 바로 출발! 윙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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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 윙쌍! 윙쌍! 오른쪽! 윙쌍! 앞쪽! 앞쪽! 잘하셨어! 윙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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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어리! 윙쌍! 윙쌍! 윙쌍 lip como! Сп 아, 할아버지! DBK! 100 saFF 정 lado! 얼굴 단wand! 세네! 먼저 치고. 더. 진이야. 나이트 박고 나이트. 먼저 치고. 가야 돼. 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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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올라가. 린스에 너랑 볼 때. 나이스. 주니야. 내가 좋아. 니 거리에서. 그렇지. 그렇지. 주니야 니 거리에서. 앞선대로 앞선대로 앞선대로. 허리 죽지마 허리 죽지마. 다이스. 치고 올라가야지. 주니야. 나이트로피아 바로 와서. 앞서 앞서 들고. 그렇지. 에스 각. 라이트.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가. 일찍. 연기. 마. 라운드 2. 여기 미수 나가야 돼. 가. 야야야야야. 유기야 박수야. 지수야. 너무 회뿌야 다시 쳐! 다시 쳐! 다시 쳐! 앞서 쳐! 앞서 쳐! 앞서 희간빈지 말고 그렇지! 앞서 쳐! 들어온다 들어가! 다시 쳐! 다시 쳐! 다시 쳐! 다시 쳐! 다시 쳐! 순위야 돌려봐! 나와야 돼! 밀어밀리기 나와! 때려! 빡! 손 올려! 손 올려! 아래 한번! 아래 한번! 배 한번! 먼저 쳐! 먼저 쳐! 아! 좋아요! 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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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투비! traz 왕시aln 다짐! 남권 당겨! isol 굴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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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됐다! 밸땡이 아나 dol Korean! 화이팅! 화이팅! mlm-uem이랑 함께 합니다! 화이팅! 밸땡이 배대! 다가온 형님 rozmérence! 알치! 알치! 오케이! 맞췄! 자, 끊기봐! 앞손들고! 앞손들고! 호흡해! 그렇지! 자, 앞손들고! 앞손들고! 가자! 가자! 아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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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치! 아잇! 아잇! 진희야, 아래위, 훅까지 들어가 봐! 먼저 들어가! 아잇! 아잇!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부터 치고 앞으로! 그렇지! 가운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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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곧 가운데! 라운드 3. 아래위, 아래위, rate! 아, 끊기고! 아, 끊기고! 가리감 아예 없다! 마이! 마이! 밀지마! 굴러쉬, 맞추자! 버팅을 어필하고 있는 버팅 버팅 잠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버팅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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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못들어 게임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박수 밀지 마. 앞에서 밀어내. 밀어내. 가입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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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벌려! 조금 더 조금 더 발 한 번만 빼고. 발 한 번만 빼고. 상현은 이 상태에서 숨어. 발 한 번만 한 번만 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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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 consumo. 들어오다ıt. 이렇게 혼나가 혼나가. 다시 혼나가. 발 손가락 넘어겨. 간속만 털버리고. 간다 간다 간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번 경기는 3라운드 2분 58초의 홈코너 허준 선수의 TKO 승인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원절 학사님께서 승리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승리상장 소속 WS복싱클럽 성명 허준 위 선수는 2022년 11월 19일 서울시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밀드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대표이사 황현철 계도 2연선 터키고 수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